안녕하세요 아직 개인방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진행해야죠? 노란색? 이건 뭐야? 탈 수 있나? 이도 오셨는데? 따라와요. 안태고 와도? 네, 들어왔죠 애들. 이해는 안되는데, 애들이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저기 헬기도 있고, 뭐야 여기? 헬리콘터가 하나 보이는데? 탈 수 있나? 지금 현재 블랙아웃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뭐... 모르겠어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건지... 해결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냐마는... 이거 저거 해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파워를 한번 구체해봤어요. 이거 빨간색이 보이는데? 그러는데? 일단은... 빨간색이 왜 보이지? 아하, 저기... 그렇게 멀리서 샀는데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 애들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저는 이런 잠입을 못해 잠입을 너무 못해요 제가 동시에 쏘라는건가? 난이도 쉬운 모두 맞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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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는거지? 탈수있나? 움직인다 움직이니까 가볼까요? 빨리 탈수있구나 탈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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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야이씨 와아 이걸 깨라 하는거야? 진짜 아 나 이런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 제가 여러 번 트라이하고 이런걸 잘 못해요 하다가 뭐 깨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안해버리는 게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되게 아주 조초바네 이런 인사이드바네 스나이퍼가 있다 정말 극초반에 이런 시련이 안녕 소음기가 뭐였지? 소음기가 뭐였지? 설정 키보드 마우스 소음기 소음기 소음기가 소음기가 포복 총렬 하부 교체 소음기가 어디있냐 조중기 교체 B인가? B 소음기가 달려있구나 달려있는데 드론을 드론을 또 보내보죠 일단 여기에 지금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마리 여기에 두 마리 동시에 소음에는 얘네들은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시에 한 번 뭐? 또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지? 저쪽 벽면으로? 이쪽에는 애들이 없을까요?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소음기가 소음기가 양이 늦은 저에게 공격 소음기가 부족한 유치 소음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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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도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도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도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전 차가기중 자료 전문 방금 이동한 것입니다. 조작에 체크해 주축이 빠르치기 전에 shoot 아, 객실 위치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거지? 아하! 정치인의 객... 객실 위치 아, 객실 위치 알겠지? 아, 객실 위치 아... 들어오네 너 왜 이렇게 얘기해? 아직 Bowman 못 버리지 못해. Screw that. Somebody better hold me back before I jump in there and join him.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창문이 어딨어 이거 뭔지 알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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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빨리 빨리 자 10초 별 짓을 다 한다 5 4 2 1 0 성공 녹화 성공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겠죠 레벨업을 했는데 레벨업을 했지만 아직도 저는 레벨업 스킬을 하나도 올리질 않았어요 푸시고 갈등은 이 길을 다 쓰게 될 거 같다 네 이 길을 다 어디에 가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죠 여기로 가라 카즈타는 카즈타의... 음... 일단 차를 하나... 뺄서 타고... 또 발각되지 않을까?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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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알았지. 카즈타의 날은 카즈타가 끝났어. 내가 다시 봐야겠어.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네벨이 좋네요. 그 눈에 띄게 봐야겠어. 차가 좀 알아. 우리 차가 안 와. 아까만 해도 차가... 와 여기 있다. 서 서 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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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다시 가요. 다시 가요. 다시 가요. 다시 가요. 이제 하나 보스 잡은 거야. 아까 며칠 전에. 하루에 보스 하나씩은 좀 깨줘야 보스가 총 20 몇 명 있던데 못 깨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확실히 블랙아웃은 이제 없어요 이제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4K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 차량이 알람이 되었습니다. 그 차량을 발각되지 않고 하라는 거니? 이것도 드론을 이용하는 건가? 드론을 이용하는 거면 좋겠는데 드론으로 이용하는 걸까요? 오이씨 조그란할 수가 있다. 드론을 또 못 보나? 드론이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드론이 궁금하니까 여기에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쩔 래서 장면이 취향을 받았습니다. 쥬쥬 아씨 이거 은근히 살 떨리네요 여전히 살펴볼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빌딩 벌레가 있는 곳입니다 벌레가 있는 곳에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에 도착할 곳입니다 발각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거지? 여차하면 떠올릴 것 같은데? 비서찾기 배가 저기 있긴 있네요 비서찾기 비서찾기 깔끔한 날씨가 경치가 좋긴 한데 애들 늦죠? 출발하면 따라올게요 여기에 애들이 카르지타의 비서찾기 오토게임머 중에 3개가 열려된 상태고요 이 틀에 하나의 지역을 깨는게 맞는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깨기에는 항상 좀 피곤합니다 스킬도 올리고만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스킬을 못 올리겠어요 문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 게임보다는 최근에 깨서 문제가 됐던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 관련된 문서를 좀 많이 보고 지금 게임에 대한 문서를 거의 지금 못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왼쪽에 가까운 리 저쪽이었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블랙아웃 문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몇분동안 계속해 보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아웃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이제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를 말 그대로 제대로 좀 즐겨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봐야죠 뭐 여기 루트 쨘니까 나중에 또 저걸로 사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가깝고 있겠죠 어 잠시만 잠시만 누가 있어 자 들어와서 여긴 저건 들어가고 도망친 가깝고 딱 자기 그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표렁을 뛰어보는게 제일 좋은 방적이겠죠 저 이거 좀 미처 위치고 위치가 좀 거시기하다 2마리 2마리에 이게 제일 쉬운 모드거든요 지금 뭐 음.. 인간이 뭐고 2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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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에 5마리에 ze mx-5 ms-5 being 자 근데 저쪽으로 가야되면 일단은 자 근데 저쪽으로 가야될까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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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아리어 with a mini gonna I don't see him but stack a tires engaging we're good were good 다 두 명 있는 거 아는데 오우 씨 뜯지마 뜯지마 얘들 뭐 너무 많은데 요요 요 중무장 병사가 나타났어 중무장 병사가 나타났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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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중심 대출에 있는 듯한 일단 뭔가 대출에 있는 대출에 대한 대출에 대한 유니아 spends 대출에 대한 대출에 대한 지금 걔네가 중요한게 아니라 도망가잖아 아 표정 놓침 아니 근데 쟤만 잡으면 되나? 표정만? 뭐야 여긴 어디야 바로 또 날씨같다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깜짝이야 예 게잎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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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씩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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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치 못챘죠?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동지사격 고정, 움직여 고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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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도착할 수 있겠지? 좋지면 안 된다 그는 사람에게 다가게 할 수 있잖아 그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음 어디를 들어? 그는? 상관없는 곳이야 맞게 생각해보자 몸의 시스템이 있다 다시 말해 자기만 하자 뭐니? 어디 지금 쏘이포에다 그냥 가. 미션 가냐. 이건 뭐야? 아 뭐야? 뭐 이런 미션이 있는 거야 또?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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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거 괜히 해가지고. 뭐, 애들이 싸워주겠지? 18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야, 이제 보스야? 아니, 지금 6개, 6개 중에 4개인데? 요거는 내일 깨는 걸로? 요거는 내일 깨는 걸로, 뭐야? 요거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가 내 기지 아닌가? 아니, 내 기지로 어떻게 가지? 교전 중이어서 안 되는 거구나 알아요, 갑시다 뭐해? 야,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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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야야야, 뭐하는 거야? 나와 나와 저기, 보기 위험하다 배가 없어 배가 없어 배가 없어 배가 없어 너무 어두운데? 그러면 차를, 뭐하는 거냐 차를 하나 아, 진짜 어두우니까 어디 가든지려고 오, 차 좋아 오, 차 좋아 뱊은 거 저희가 안전가옥인걸로 알고있어요 안전가옥 뭐 여기 또 23미터의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문서 100개 사업비용 뭐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오 큰차 봉고차 아니 근데 안전가옥으로 좀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툴크가 아니다나? 아니 원래 아 여기 있구나 눌러서 재전개 왜 이게 안되나 했네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구요 블랙아웃 없이 아주 원활하게 평균적으로 한 60프레임 이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60은 항상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어? 뭐 뭐 뭐 아 이거 내가 살려줬던 사람들 이구나 열심히 싸우고 내일은 저기 가서 이 두번째 카르지타 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지타 끝내도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끝냈고 이거 끝냈고 지금 여기서 카르지타 카르지타 어디있지? 아... 뭐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게 어디있어? 얘인가?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좋진 않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킬도 지금 17개 습득 가능인데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도 많이 모았는데 어? 아직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또 내일 또 다시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재깜방이었습니다